천문대 천체 현상을 조직적으로 관측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소규모의 각도를 재는 기구를 가지고 천문가가 혼자서 천체 관측을 하는 곳도 천문대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천체 관측을 위한 각종의 큰 망원경과 여기에 부속되는 기계 설비를 비롯하여 사진, 광전, 분광장치, 컴퓨터, 실험기구, 성도, 성표 외의 연구에 필요한 도서와 자료 등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천체 현상의 관측 및 연구를 진행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천문대는 소속 또는 구성에 따라 국가적인 역할을 지니는 중앙천문대, 대학에 부속된 천문대, 재단 또는 개인이 설립한 천문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린이치, 워싱턴 해군, 도쿄, 파리 등의 천문대는 역사적으로는 항해를 위한 별의 위치 측정과 역사 편찬, 시각 측정 등 국가의 요청에 부응해서 설립된 중앙천문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국립천문대도 이부류에 속한다. 대학에 부속된 천문대는 연구적인 관측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곳이며 하버드, 케임브리지 천문대 등이 이에 속한다. 재단이나 개인이 설립한 것으로는 릭천문대, 여키스천문대, 웰슨센천문대 등으로 미국에 많다. 이러한 천문대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격이 바뀌게 되는 일도 있다. 연구 내용에서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관측 연구하는 천문대 외에 근년에는 위도관측소, 전파관측소, 코로나관측소 등 연구 내용을 좁힌 천문대도 많아졌다. 연구 내용에 따라 성격은 증가하다고 생각한다. 보인다 전파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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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관측소 등 연구, 전파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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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관측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